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내는 복된 시간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훈련이에요 기초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기초가 부실하면 현장에서 다 무너져요 결국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접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훈련을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 기초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기초가 뭐냐면 신앙 발판을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발판이 부실하면 무너지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더라고요 기초가 부실하면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할 때 그 위에 집을 지어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지금도 성사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든든히 발판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되죠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모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딱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 방법을 찾고 뭔가 방법이 없나 이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방법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에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여러분은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대상자들에게 근본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면 그 근본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로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운동은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교 현장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에 맞을 수 있죠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응답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의 역사시잖아요 여러분 빌립 집사랑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려고 찾아다닌 게 아니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성령에도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인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전병이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전병이 다리에 힘이 가면서 벌떡 일어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안전병이는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날때부터 안전병입니다 안전병입니다 중간에 사고당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안전병이라 저 일강에 얘기했잖아요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안전병인은 그 가문의 저주를 받아서 날때부터 안전병이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답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선정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주목하여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 안전병에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부분입니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발판을 굉장히 든든하게 갖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보증 이 모든 것에 보증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증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생명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만 정말 제대로 전달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하셔야 되느냐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제대로만 전달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대상도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책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꼭 아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치 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성전 지키기 위해 천사들도 보내고 천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대통령이 탁 되면 그때부터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성경 6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가치가 누군지를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 하나님은 실수를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지역에 두신 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를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노예로 가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디바레 바테까지 축복 했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는 그곳에 당신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하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두신 것이에요 우리의 낮고 높고 일어섬 눕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10편 139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응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발판을 든든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성경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죽음 이유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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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진짜로 이걸 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 내세 는 영원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 작은 은신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힘은 성령으로 역사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증이 어디있냐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면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발판을 든든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든든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든든히 발판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첫 번째 여러분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찾으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두셨을까 나를 왜 이 지역에 두셨고 이 교회를 왜 내게 맡기셨을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곳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어서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문에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만이 일강에서 얘기한 근본 문제 여섯 가지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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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방해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자꾸만 상실하도록 속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내가 그곳에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나를 통하여 그곳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귀중하다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있잖아요 내가 있는 장소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귀한 존재인데 이 귀한 존재를 이 장소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지역이나 여러분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여러분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장소를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있는 곳에 너무나 귀한 사람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장소 장소 그래서 부양에는 이거를 성해로 모였다고 얘기하죠 성스러운 모임 여기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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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면서 돕습니다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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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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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을 이룰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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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장소 여러분의 교회가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찾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복원 가진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나요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한 게 있어요 요즘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은약을 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올바른 은약 그럼 올바른 은약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은약이 올바른 은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성취될 은약이기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 성경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하늘땅 모든 것에 갖고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은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도 여러분 지역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은약을 탁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 16장 15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시켜줘라 이렇게 만민을 치유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주님이 마지막 주신 메시지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 21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을 주셨죠 어린 양을 먹여라 뭐죠 후대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은약을 잡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후대들은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감남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메시지 주셨잖아요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설명하셨죠 아까 1강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그걸 꺾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뭐가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러죠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게 됩니다 무슨 증인이 되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어난 사실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올바른 은약을 여러분도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도 잡도록 도와줘야 되고 특히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약을 그래서 이 은약을 잡도록 해주는 걸 보고 양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초 훈련은 기초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가 충분해져야 됩니다 서로도 얘기했지만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이 기초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신앙 발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도 올바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에 뿌리를 다 내리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약한 나무는 조그만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뿌리가 든든히 내려있는 나무는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허리케인이 불어도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든 여기에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전도 제자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이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신앙 발판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언약 잡고 응답받아가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